뭐 소득 없으면은 그냥 나가야 돼 돌량인신 것 같은데 보니까 어 가장 높다 지금까지 만난 순위 중에 104위야 어 이분은 양심이 없는 분이야 지금 여기서 양꾸를 하고 있다는 거는 순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 여정을 펼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양심이 없는 분입니다 진짜 전설 등판할 때 량꾼 타면 그래 얼마나 가고 싶겠어 우쭈쭈 해줄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단 1마래 양심도 없는 분입니다 여기서 저거 눈 빛나는 것 봐 저거 어 저거 눈에서 빛 쏘는 것 봐 508하면 눈에 빛납니다 전문 양심팔이야 508이 뭐야 훨씬 많이 쓸 수 있어 0마래 양심팔이야 0마래 양심팔이야 영릉마 황금이 아니고 이거 여기도 멋있게 막 빛나거나 하죠 이것도 멋있고 동전이 황금이라고? 와 그래요? 몰랐던 사실이네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가? 아니 그냥 있는 거 다 내시면 되잖아 어차피 영릉 쓰시거나 아 이런 데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냥 영능으로 칠지 천벌로 잡을지 그런 고민이 있어 근데 오 천벌로 치기 개 잘했네요 핫드로우 또 잡아보시지 자 아까랑 같은 그림이죠 도발 올려주고 얘로 빼고 빙더신지 폭더신지 일단 도량이나 맞는거 같은데 내 턴에 체력 3깎인거 폭사 폭더신가? 폭더신가 보네 칼 아낄길래 빙더 포스프레인줄 알았는데 폭더시였네 괜찮아 1코 능인쓰면 100% 포기해요 아 그래요? 와우 두개나 있네 축착 나가서 축착할까? 명체 도발 올라간다 얘는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다 폭더신가요 여러분? 명체 치고 정신 자극까지 나왔네 이 폭더? 그러면 도발 올라가면 얘는 끝장이네 축착 그냥 이거 사도 되겠다 그리고 얘 나가는게 좀 더 괜찮겠네 또 발 이쯤에서 이제 서른 나올수도 이게 좀 더 깔끔하네 그냥 피도를 아끼고 부왕이 살쌍 부왕이 살쌍 몸으로 잡고 얘 나가있고 그담선 킬각 오케이 나아가 죽으려면 여기서 속살을 써 속살을 해서 드로우가 나와 드로우를 했는데 어 뭔가 희한한게 나와도 그래도 안죽네요 네 이김 가다 원 투 좋아요 아 실수로 이거 덱을 안 띄워줬네 방금 사용한 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다시 또 한개 남았어 아 백사인은 잡고 2급한테는 지고 진짜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 덱이면은 양심 팔지 않고 괜찮잖아 왜냐면 여기는 일단 물론 노르노르 그런거 하고 있긴 하지만 자군 옆으로 안쓰고 말이야 얼마나 양심적이야 또 냥꾸냐 개 망했다 9 9까지 절대 못가는데 일단 세나 나왔고 괜찮아 다음 턴에 바로 좀비가 나와준다면 띄지 않을까 띄우 으으으으으우 어 으하하하하 허우 파이타임 이제 상대가 믿은 양꾼의 길을 빌어야 됩니다. 좋아요. 급속은 나쁘지 않아? 하수인 하나 꺼내라! 체력 1짜리! 아씨, 극혐. 나, 그냥 죽으라는 거죠? 거의. 이 수많은 저코아 수인들 두고. 본체에 휘둘 두 번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덫이어라, 제발. 몇 댐이야? 7, 9 댐. 개아파. 허어. 이제 폭닷 빙닷이면 서렌치면 되고요. 옳지! 폭닷 폭닷. 혹은 빙닷 빙닷. 안 좋은 건 뭐. 와, 뭔. 내가 보기엔 이건 폭더십니다. 다가와죠. 죽고, 빨리. 너는 힐해야겠다. 하나. 아... 하하! 야수 아니지? 죽었나? 죽어있는 시체인 듯하다. 히익! 히익! 달려라 달려! 빙더나 아니겠지? 그래! 아냐아냐아냐아냐 괜찮아괜찮아 살수있어 에이 털마! 개같은 냥꾼들 정말 이 프금 센까치 1호의 해방방불명에서 나왔던 프금이에요. 방탄유리 뚜리래 표현재밌네 서설리미닛이네 서설리미닛이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진짜 왜 초반백이 이러십니까 아하하 킬 도그 이거 누가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어 왜 킬 도그야 이리가 왜 킬 도그야 이리가 흠 이거 천벌 지금 쓰면 안될거 같애 죽여야될 래가 있다 분명히 있을거 같습니다 그때 씁시다 흠 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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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단검한테 쓰자 나 어차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발이 많아가지고 저런거 하나정도 살려놔도 돼 그래 여기 있으면 이제 꿀이잖아 아까 거기 있었으면 이제 이거 하하 저거 어떻게 잡지 하면서 이제 근심과 걱정으로 또 이제 어 밤을 지새웠어야 됐단 말이야 4코어에 이제 딱 어 뭐 내는데 이걸로 숲의 수용자로 뿅 한번 떨어뜨려주고 휘둘러 착착 크으 기가 막힌 휘둘각이다 는 한번 더 참아주고 얘한테 똥 똥 하나 떨어뜨려주고 다음 턴는 얘한테 휘둘 휘둘이 굉장히 좋은게 인푸드목을 얘랑 쫄개까지 원콤시켜버립니다 어차피 좀 맞아도 돼 어 쪼금 맞는거 상관없어 많이 안맞으면 돼 1코로 할거 있으십니까? 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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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 턴에 한 대 때려주고 지금 인포폭발 여기다 던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하핳 너무 좋아 아하핳 너무 좋아. 근데 한 턴 보고 얘랑 같이 하면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음... 가자! 너무 아끼면 똥대! 그래. 이제 6코어에 이거 하나 나가주면서 음, 이거는 이거는 조금 번거롭긴 한데 가자! 우리 무거운 청님들 한 번씩 다이어트 한 번 해주고 옳지 도발 두 개 샀고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해. 여기서 나오는 게 후진 거여야 제가 삽니다. 지금 부랴부랴 드로우 하는 거 보니까 내 거 나온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일단 내... 일단 내고 보는 경우도 많아. 낼 게 없고. 어? 압도다. 낼 게 없나봐. 이거 빨리빨리 죽이고 싶다. 가능하면. 정신 자극 정신 자극 쇠 나가기죠? 어 쇠 나가기인데 이거를 얘부터 먼저 내면은 얘부터 먼저 내고 갈까? 얘들한테 1피씩 피해주는 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가고 불장난 한번 해주고 나무나무 아, 인풋폭파일 한번 썼고요. 뭐 또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골고루 골고루! 여기만 쏘지마! 옳지 옳지 좋아 칭찬 잘했군 육성 지금 육성으로 팡! 할 수 있거든요 달은 못 날리고 얘가 살죠 육성하고 내가 근데 쓸 게 없어 육성으로 날리고 나이가 뽑으라고 미친 그래 그런 거 좋아 허! 허! 육성 옳지 혼자 왔니? 생마님 힐 해줄게요 이놈들은 초반에 진짜 드럽게 안 나온다 맨날 끝에 나와 아 간식시간 흐흐흐흐 와 꽉꽉 채워주네 아 기다리고 있었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5,2 잡고 자아 자아 좀 올려볼까 도발 좀 올려볼까 도발 좀 올려볼까 도발 좀 올려볼까 합시다 toughest 친복 임마 참 힐해 줄게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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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5, 4, 4, 2, 3 통목의 벽 힐이제! 힐이제! 자 이제부터 도발만 치다가 게임 끝날깍 나옵니다. 아마도. 음. 이미여. 응. 노이미. 아. 노이미. 아. 몬 대사장이야. 저런 덱에서 몬 대스음이 안써요. 그런거. 찌질한것만 나오다가 이제 자기피 수혈하다가 수혈해서 덱 막 올리다가 그냥 죽는겁니다. 그냥 넘치맞고. 이 덱으로 여킥까지 왔냐구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즐겁군. 아. 킬로그 수고했다. 킬로그. 아. 들어가. 오우. 슬바짱. 이거는 근데 여러분. 말가 생각해야되요. 제가 저 덱 쓸 때 말가 드시거든요. 그래서. 인프는 잡아둬야됩니다. 조금. 거시긴 한데. 잡아둬야됩니다. 안잡아두면 이거 나중에 큰일나. 흐흐흐흐흠. 흐흐흐흠.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말. 말갔으면 좋겠다. 실바 있는데. 바로 뺏어와야지.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